스페인 브루고스 스페인 브루고스 스페인 브루고스 오늘은 포르투갈 국경까지 직진 맛있어 김치가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먹어야 돼 글로벌 밥상리 러시아에서 우물강 아주머니가 주신 감자지 이거 마지막 감자 영국 고등어 프랑스 오징어 러시아에서 산 크림 러시아 크림 이건 쌀은? 홀란드 쌀 프랑스 콩 이건 어디지? 프랑스 그래 무슨 수도원 앞인데 자 산책 갑시다 나무들이 생전 처음 보는 형태의 나무야 와 이 돌 봐 오래돼 보인다 이게 뭐야 위에 이끼가 되게 재밌게 생겼다 큰일났네 큰일났네 마지막 마지막 머리띠 두개 다 잊어버리고 맨날 잊어버리는 사람 이거 있으면 좋은데 아휴 과자있다 묶어야지 오 뭔가 나무가 나에게 인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안녕 안녕 옳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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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? 옳라 옳라 내년에 동쪽으로 갈 때 스페인도 집중 공략 삼평이 삼평이가 유럽 어딘가에 서있는 걸 보면 아직도 신기해 내가 봤을 때 기본적으로 500년 이상 됐다 이거 좋겠다 다행히 옳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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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당당인 사람들은 스페인이나 이리한테 오기면 좋겠다 대리석이 우리나라 화가 났다면 되게 모르거든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모르지만 어쨌든 아기 예수 같아 그리고 저기 예수 그리스도 가자 살리다 엑시트 살리다 자 마지막으로 묵녀 여보 여기에서 차박하기 잘한 것 같아 성스러운 장소니까 좀도둑도 멋진 안할 것 같아 멋있다 멋있다 머리는 안 멋있다 이제 포르투칼로 이제 포르투칼로 저런 거대한 것보다 이런 것들이 재밌어 이거 진짜 재밌는 것 같아 살리다 엑시트는 알아놔야 돼 이제 우리 포르투칼을 향해 고 레츠고 빠르게 이동 아 머리 묶으셨네요 아니 어쩔 수 없어 아무래도 내려와서 일단 가는 길에 또 스페인에도 리들이 있네 그래서 하모니에 있는지 그거 하나 사서 포르투칼 국경으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갑시다 예 수도원 앞에서 자는 건 괜찮다 그렇다 좀도둑이 성스러운 곳까지 안 올 것 같은 느낌 가는 길에 부르고스 대성당이라고 유네스코 등재되어 있는 오래된 성당이 있어 네 그냥 차 타고 쓱 한 바퀴 돌고 가겠습니다 네 출발 출발 부르고스 대성당이 없지 이거 그냥 가자 우리 앞으로 우리 앞으로 대성당 엄청 구게 됐다 스페인 리들 유럽 전역에 다 있네 역시 딱 처음에 빵 0.33 되겠어 미들의 법칙 여기는 프랑스보다 좀 더 싼 가게 뜬 모양인데 종류가 몇가지 0.45 몰라 그거 하나 어 여깄다 여보 니가 하모니 아니야? 이거 이건 뭘까 1유로 이거네 이거네 아 한번 야 그래도 이게 어디야 올리브하고 와인하고 가게트빵하고 좋았어 이게 클래식 응 그리고 보니까 이게 좀 덜 짠거 뭐 이런 것 같아 두개 새우 천국이야 이게 만원인데 야 이거 뭐야 좋다 좋다 이거는 태국에서 본 사이즈인데 대박 대박 자 여기도 이러면 서쪽 바다 리스본으로 가면 더 있을 것이다 이거 아니야? 폴란드에서 당신이 그냥 맛있다고 먹었는데 먹다보니까 질린 와인 여기 더 싸네 2.15 역시 와인은 싸 많이 싸 아주 좋아 내년 봄을 위해서 스페인 에서의 슈퍼마켓 체험 하문 야 와인 올리브 다 싸 좋아요 좋아요 어 실컷 먹고 갑시다 오빠 어 일단 이 여행의 아주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네 올해 마지막 날 유라시아 대륙 서쪽 끝에서 태양을 보내는 그런 나한텐 그게 좀 중요해서 그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거죠? 잠깐만 잘못 와서 돌아야 된다 네 중간에 갑자기 말 안하자 네 네 말을 하다가 말을 안하면 이런 경우죠 많이 틀리고 있습니다 잘못 가고 있어요 세상 태어나서 처음 하본 동네니까 어쩔 수 없어 네 자 일단 우리는 오늘 포르투갈 까지 갑니다 뭐 뭐 이제 운전 집중 너 여기 시베리아야? 요 며칠 마치 시베리아를 달리듯이 달리고 있어 맞아요 어때 동해양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마지막 마지막 나라는 아니지 돌아갈 때 나라들이 많으니까 어쨌든 서쪽 횡단의 끝 포르투카로 가고 있는데 네 믿을 수도 없죠 뭐 지금 보니까 한국에서 엄청 멀려왔는데 대장정으로 31일 우리 계획대로 오해의 마지막 태양이 지는 순간 우리는 서쪽 등 포카고시를 한대 있을거야 지워야 되는 것들 잊어야되는 것들 다 바닷속으로 해안과 함께 싸그리 수장시켜버리는 포르투카로 포르투카로 다 바닷속으로 돌아온거야 포르투카로 다 와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폭격하게 주는지 모르겠어 내가 봤을 때 불량 경유야 폭적지보다 40km를 더 갈 수 있는 불량의 경유를 넣는데 이거 뭐지 불탔나? 차가 설까봐 굉장히 불안합니다 지금 지금 완전히 0km 간다고 한 없고 4km 더 왔어 차 안서고 근데 여기도 시세보다 많이 싸서 걱정되네 평균 6km 이상을 가는데 그거는 5.6km 5.5km 포르투카로 넘어왔습니다 굉장히 불안한 상태로 리터당 1.49유로 보통 여기도 그렇고 스페인도 그렇고 1.7유로 초반대였거든 어 모르겠어 너봐 그리고 내가 헤매가지고 저분한테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그냥 가 네가 먼저 넣어 이러는데 하여튼 방식이 조금씩 다 다르네 근데 러시아에서 해봤으면 여기까지 오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 여보 여긴 포르투갈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왜왜왜 창피해서 말 못하겠어 그 뚜껑을 안 닫았어 나 운전 경력 거의 30년만에 처음 흥분했어 지금 포르투갈 와가지고 아이고 다시 운전 집중해서 갑시다 다시 운전 집중해서 갑시다 어디 가지 근데 우리 스페인 다시 왔어 지금 여기가 스페인이고 넘어가면 포르투갈 아 주유소 갔다가 지금 다시 스페인으로 왔어 스페인으로 넘어간거야 다시 이제 포르투갈으로 넘어갑시다 자 포르투갈 가겠습니다 예 재밌죠 예 재밌네요 여기도 주유소가 있었네요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가려고 했죠 전설에 가겠습니다 우리가 서쪽으로 가면서 마지막 나라 원래 이렇게 국경이 있었겠지 국경관문서야 자 이제 스페인에서 포르투갈로 넘어갑니다 왔습니다 오늘은 스페인 밥상 1유로짜리 하몬 음 음 난 하몬 클래식이 제일 맛있어 음 음 이게 1유로야 새우? 응 맛있쥬 완전히 가을 때가는데 응 이것도 맛있는데 응 난 빵과 올리브와 하몬을 너무 먹고 싶어서 밥상이 좀 지저분하지만 밥상이 좀 지저분하지만 하몬 손으로 먹어야 돼 이렇게 올리브 음 음 음 음 음 나중에 스페인 다시 가면 함원만 전문적으로 파는 정육장 같은 데가 있어 응 이거 훨씬 맛있어 응 TV에서 봤어요 응 근데 이것만 해도 감사하다 맛있어 응 이건 영국에서 사온 오늘 저녁 밥상도 글로벌 하네 영국, 프랑스, 스페인 그리고 여긴 포르투갈 와 좌석이 많아지고 있어 아 내일 여기 마을 산책 가자 응 인터넷에 아까 봤는데 다들 너무 이쁘다고 옛날 마을인가 그럼 또 가리다 응 스페인과 포르투갈 국경에 있는 포르투갈 무료 캠핑장 클라스 우와 흥 뭐야 와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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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기를 마시면서 아 좋다 여기 지명도 잘 모르겠어 아 어쨌든 스페인에서 포르투갈 국경 넘어와서 음 한 10분 왔어 응 우린 이제 과거 속으로 나오겠지 잘 나오네 16세기 집이야? 1500년대 집이야? 다 살고 계시잖아 박물관도 있는 것 같은데? 병원도 있어 잘 찾아왔어 멋진 곳으로 오 카페 우리 여기서 요기하자 뭐야? 안 열었잖아 아쉽군 이건 뭐야? 귀엽다 이리로? 조금만 더 걸어서 왼쪽으로 볼 수 있어 으아 가슴이 뻥 조심 조심 저까지 좀 아까 갔다왔어 좋네 유럽에서 무료 캠핑장을 잘 찾으면 정말 좋은데 찾는 것 같아 프랑스도 좋았잖아 우리 여보 우리 여기서 하루 더 읽자 나는 편집을 좀 하고 당신은 여기 마을 산책하고 내일이 올해의 마지막 날이니까 그때 호카곳에 도착하면 되지 와 여기는 뭐지? 우와 이런데 무료 캠핑장이 있다니 여긴 물 받고 물 버리고 카세트 변기 비우고 이런데도 있고 찍어줄게 찍어줄게 오케이 오케이 2년 전에 만든 것 같아 여기서 원래는 캠핑장이 여기는 그냥 주차장이고 여기 밑이야 저기 물 받고 오늘은 여기서 좀 고지넉함을 느낍시다 잠시만 점점 네 천천히 굳이 저 콘서트 내가 안이 stick 전 굳이 아멘 아멘